인기 개그우먼 안영미 씨가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안영미 씨는 의정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방송활동을 통해 의정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시한 바 있는데요. 지난 21일 위촉식을 갖기 위해 의정부시청을 방문한 안영미 씨. 직원들의 환영 속에 안병용 시장과 만나 위촉장을 받고 명예출입증도 전달받았습니다. 안영미 씨는 의정부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초중고를 의정부에서 다녔었는데 이렇게 또 의정부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의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안영미 씨는 의정부시 캐릭터 의도리와 함께하는 시 홍보 콘텐츠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시정일관 밝은 미소와 유쾌한 말솜씨로 시청을 환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앞으로 의정부시의 대표 얼굴로서 희망도시 의정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